크로스오버그룹 포레스텔라 포레스텔라 멤버 고우림이 오는 11월 20일 입대한다. 26일 소속사 비트인터랙티브는 포레스텔라 고우림이 오는 11월 20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다. 라며 육군군학대로서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소장소와 시간은 공개되지 않는다. 고우림은 이날 앞서 공식 팬카페를 통해 팬들에게 가장 먼저 입대 소식을 알리며 멋지고 늠름하게 국방의 의무를 잘 마치고 돌아올테니 기쁘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 소식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돌아와서 완전체 활동 이어가도록 할게요. 라고 소감을 전했다. 입대 전까지 고우림은 2023 포레스텔라 페스티벌 축제를 비롯한 공식 스케줄을 예정대로 소화하며 팬들과 직접 인사할 예정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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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